Q. расп-sci-t 잘해! 밤은 진짜 더욱 verder 근데, 혹은 영화 사도입니다 너무 추워요 서울 가서 드라마 촬영 잘하고요 네 서울에서 자가 씨도 재밌게 노을 콘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티미 잘가요 안녕! 짠! 저는 지금 공항으로 왔습니다. 입국 신사랑 출국 신사도 있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뭐 언니들 나오는 동안 재밌게 놀고 연락은 꼭 잊지 말고 알았지? 사랑해! 한국 돌아오면 만나자! 안녕! 짠! 저희 이제 스노클링하러 가는데 처음으로 첫 번째 액티비티! 괌에서 일찍 돌아온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조금 차요. 하지만 지금 채민이는 추운 서울에서 채민아! 나도 이제 발 가야지! 너무 차가운데? 우린 예쁜 거 하는데! 지금 한국은요 영화 4도입니다. 밤은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나요? 네!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특수무대 같아요! 와! 잠깐만요! 우리 시윤이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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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서울 놀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 최민이도 이런 거 좋아할 텐데.. 네, 최민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활동적인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최민이만큼도 저희가 신나게 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아, 우리 울고 있는 거야, 최민아. 잘 먹으러 보겠습니다. 야, 우리 저 끝까지 가면 어떡해, 진짜로? 저희 진짜 서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뭐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갑자기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밤에 돌아오고 첫 촬영 날이에요. 뭐 푸가 받았다니까요? 제가 드라마 스팀한테 선물을 드렸는데요. 안 좋지 않아요? 선물인가요? 아니.. 남은 사이 받죠? 남은 사이 받으세요? 심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예준 오빠께서. 언니는 못 받았어요. 저, 저도 이걸 받았어요. 어, 그거 님 거 아니시잖아요? 예. 아니, 똑같은 걸로 가. 아니, 약간 terminal 아는데 똑같은 거니깐. 가? 오케이, 카운트 Kraut, 준비 3, 2, 1. 뭐야, 귀여워, 나는. handlar мне cheeks. 점리 rasp ret umm. 싹, 가자,enza.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x10,x3 근데 차량에는 안 좋고, 나 애만 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차 짐.. 하하하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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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룹 보이지? 아니요, 정말 잘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잖아요. 내가 맨디에 탁해. 우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준비됐지? 네! 이리와! 안녕하세요. 야,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아니! 뚜뚜루뚜 하지 마세요. 짜잔! 간식 먹을 건데, 간식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완전 살콤삼콤. 자! 오늘은 점심시간입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한 점심시간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We got the rope! Front hand, back hand! We got the rope! OK, 나이스! 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Good! Good! That's grea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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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Wow! 나 오늘 운동 다 했다. 저 찍어주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Wow! Wow! 알려주세요, 이거. 고맙습니다. 그렇지. 밥을 다 먹고 이제 수정 시간인데. 수정 시간? 수정 시장? 수정 시간. 수정 시간. 수정 시간인데요. 저희는 수정 올 때 다 같이 와요. 저희 드라마 팀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세안 양을 맡은 관종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자,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 채민이 지금. 아, 맞네요. 아, 맞다. 추운 곳에서 지금. 네,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채민이 목까지 더 놀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오셔서 같이 강의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오늘 테니스 선수가 돼서 나갑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선수권 돼서 나갑니다. 여러분, welcome to BIT 테니스 레시. 제 이름은 Carlos.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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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또 놀러 가야 해요. 저 테니스. 테니스 밤새 하고 싶어요. 또 놀러 갑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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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비타민 언니들이 좋아요. 이걸 타는 게 좋아요. 잘 지내셨어요. 끝났습니다. 짠. 저는 안 끝났습니다. 여기는 안 끝나셨고요. 저희는 끝났습니다. 근데 정은 언니 기다려주고 있어요. 1위. 안녕. 슬라이드 타러 먼저 첫 번째로 가고 있고요. 투어랑 탑니다. 투어 봐주세요. 인사해주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 투표 엄청 많아요. 귀여워. 귀엽다고? 귀여운 건 유쌤인데요? 네요. 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너무 걸쭉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세요? 이건 너무 진지한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안 했다! 야 왜 이렇게 많아? 못 말아요! 비켜 버렸어. 비켜 버렸어. 비켜 버렸어. 비켜 버렸어. 비켜 버렸어. 맞아. 그냥 혼자서 타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구매한 조끼 안 입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코가 아파. 나도. 촬영을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명소리가 많이 담겼을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빨라? 못 말아요! 벌써 앞으로 왔습니다. 자가! 우리 갔어요. 오우가 진짜 많아. 짠! 저희 슈퍼 골드 컵으로 밥을 먹은 말 그대로 진짜 슈퍼 골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맛있나요? 맛있다. 더 매워요? 진짜요? 진짜요? 잘 먹어? 잘 먹어? 네. 맨날 같이 다니던 언니들이 제 곁에 없다는 게 조금 속상하지만 저는 여기 서울에서 드라마 4교실 갇혔다를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참! 제가 나오는 드라마 4교실 갇혔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네. 아멘. 1. 1. 2. 1. 2. 2. 2. 3. 2. 3.